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부정직합니까 얼마나 부정리합니까 선거 부정이 창근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조롱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의 대가를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실반으로 다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사 이름 건네뛰는 법이 없지만 선거 부정은 절대 이름 그냥 건네뛰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죠 나라의 이런 보통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판만남 이름 세금하고 준조시하고 조세 올리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여러분들 만져가지고 집권한 사람들이 국민 눈치 보겠습니까 국민 눈치 안 보는 거죠 조롱의 대가를 그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온전히 다 치르겠죠 그리고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이 문제는 오래 걸릴 수가 없죠 국민들이 침묵해서 그냥 다 넘어가게 되면 절대 그냥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나는 이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그냥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전혀 권력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는 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탈원전이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고 임금주도 성장이 나오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시죠 범법자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이러면 다 나와서 날뛰지 않습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개판이니까 이 놈의 개판이나 저 놈의 개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롱의 대가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이 폭망을 했다 뭐 그러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민경우 의원도 저항해야지 하면 폭망한 거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 이야기 그러나 나는 최소한 윤 대통령처럼 위선적이고 부정직하게 인생을 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부정직하고 여러분들 위선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다 당대의 비용을 다 치울 겁니다 몇 년 안 가서 여러분 다 치울 겁니다 그래도 채널은 폭망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지난 10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져온 것을 100이라 이름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지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핵심이 뭡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를 해버리고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개수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들 다 여러분들 억압해버리고 투표소 레벨의 cctv 이름 촬영을 다 금지시켜버리고 위조투표자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나름으로 다 가름해버린 것이고 실물로 된 사전투표자 명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대로 온라인상에 다 통합선거인 명물을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홀딱 다 넘어가 버리고 대통령도 넘어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은 넘어가고 다 자기들 세상이 된 거죠 온전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민경욱과 이번이 여러분들 경선 후보에 탈락하고 내가 채널이 10분의 1 여러분들 그냥 줄어드는 그런 소위 탄압을 당하더라도 나는 뒤꺼이 대가를 뭡니까 내가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이고 훗날 그 공을 크게 인정해서 다 모두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난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신념이 없으면 절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채널이 뭡니까 60만에서 6만짜리 이름들 채널로 탄압해서 내려갔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로 제야 전문가의 도움과 제야 h님의 도움 제야 k님의 도움을 다 여러분들 허버처럼 수렴해가지고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까지 그동안 실시했던 10번의 모든 공직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아날로그 조작 디지털 조작이 일어났고 최소한 디지털 조작에서 전산 조작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뻥튀게 사전투표 조작을 부풀려가지고 그걸 쑤쳐넣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을 뭡니까 박사학의 논문으로서도 될 만큼 그렇게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생활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참새와 같아서 눈앞에 이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앞으로 죽어나가겠습니까 선거를 뭡니까 그냥 만드니까 제조 생산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대만하고 격차는 앞으로 훨씬 더 벌어지겠죠 정치라는 것은 경제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비관적일 필요도 없고 낙관적일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오늘 여러분 일단 중간 결산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오늘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2016년 총선에서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가에 손을 댄 것을 딱 찾아내고 여러분들 그 자료를 바로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교류를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 그대로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돈을 하나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바보 천치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다 박수치고 날뛰지만 모두가 다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은 일요일인데 내일도 뭐 변함없이 추가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그런 자료들이 더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공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병호 tv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굉장히 귀한 책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5권 선거 문제를 다룬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